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에 산 피지 입착 모공청정 슈렉팩을 소개해드려봅니다. 뜯어내는 슈렉팩이라고 되어있죠? 모공피지 속 시원하게 쏙쏙 뽑아 뜯어내는 슈렉팩. 깨끗한 피부청소 쫀쫀하게 밀착되어 더 강력해진 흡착력. 자연유래 팥가루와 녹차가루가 만나 깨끗하고 기원하게 모공청소. 사용법은 세안 후 물기가 없는 얼굴에 적당량 덜어 눈가, 눈썹, 입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도톰하게 펴 발라줍니다. 15분 후 피부를 조이는 느낌과 함께 내용물이 마르면 아래에서 위로 떼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티존, 유존 등 원하시는 부위에 부분팩으로 또 사용 가능하다고 되네요. 정제수랑 폴리비닐알코올, 글리세린, 에탄올, 야생 딸기씨, 알진, 코코넛, 야자 껍질가루, 형풀 추출물, 우화과 추출물, 외계수잎 추출물,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가 들었네요. 올리브영하고 드림웍스가 함께 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